오늘은 외과 실습 첫날입니다. 아침에 수술시간 확인하려고... 지금 6시 20분인데 좀 일찍 왔어요. 그래서 수술시간 확인하고 하루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런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제가 참여할 때부터 회사님께 사인을 받아야 해요. 이런 식으로 수술도 가야되고 회순도 가야되고 오늘은 상관으로 가야되고 참관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수술시간은 9시부터 슬기 교육 시작이라서 제가 잠깐 해보았을 텐데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위 수술을 들어갈 거라 위에 분투하는 현관을 공부할 거예요. 맛을 더 추천해 보려고 하고 여기에서 조금 더 사용하시면 돼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보러 가게입니다. 그리고 사무센터 그리고 썰어는 고춧가루 한입을 뺀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수요일에 구두 시험을 봐서 열심히 해부학적 구조물을 다 외우고 있습니다. 수요일에 바둑을 정리해 주실 수 있어요. 저는 어제 차를 마시고 나는 아침을 봐서 열심히 합니다. 저녁あなた께 여유가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ℓ을 따뜻한 물을 맞춰서 가기 위해 에어로 그리워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앉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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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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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완전 빡공을 해서 총 읽어야 되는 150페이지 중에서 한 50페이지 정도? 왜 이렇게 조금밖에 못했지?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과외를 갔다와서 이제 나머지 파트를 밤에 좀 읽고 사면 될 것 같습니다. 할게 왜 이렇게 많지? 다고 왔다? 다고 왔다? 영영영! 다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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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고 오 verder. 다고 왔다. 하ule king. 다고 왔다. 다고 오자. 다고 오자. 다고 오자. 자 crane.* 당면은 프랑스에 come up. 말 Aunt Fra DIY를 이용할 approached. 맛있다 använd으려는 테키지ด 어 LEWM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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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고루 고춧가루 into 감사합니다.